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가형수험선 여러분, 오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치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아마 지금 이 총평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착잡한 마음이 좀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잘 쳤는데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런 기출문제랑은 좀 결이 다른 문제들이 많이 좀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치면서 좀 당황한 학생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 학생들에게 오늘 총평 그리고 해설강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평가와 진단을 내려보고 내일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얘들아 이번 시험은 아마 1컷이 88전으로 형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극감 간격은 좀 벌어질 겁니다. 선생님의 해설강의는 딱 8문항을 할 텐데 그 8문항이 돋보이는 과거의 3문제만 돋보이는 그런 시험이랑은 좀 달라요. 준킬러가 확실히 강화된 그런 시험으로서 분명히 다시 한번 시험 방향이 오늘 올해 수능 방향이 드러났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치너라고 애썼는데 그것의 의미를 꼼꼼하게 한번 확실하게 한번 좀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공부를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야 몇 가지 그냥 몇 가지 항목을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 것 같냐 하면 여전히 준킬러입니다. 준킬러가 강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을 우리는 작년부터 이미 해왔고요. 선생님은 원래부터 모의고사 출제도 준킬러를 강화시켜서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의 본령이거든. 유독 어려운 3문제 유독 어려운 한두 문제에 좌우되는 시험은 끝났다고 해야 됩니다. 자 준킬러는 우리 예상대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킬러는 어때요? 킬러는 약간 약간 여러분 오늘 느낌이 조금 이상할 텐데 객관적인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낮아진 게 맞거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실질적인 난이도는 좀 낮아졌는데 아마 체감 난이도는 그러하지 못할 겁니다. 체감 난이도는 뭐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요것의 의미 두 개의 공통성이 좀 있는데요. 신리형이 많았습니다. 6평에서 신리형이 꽤 나와도 9평은 좀 정통적인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6평 뿐만 아니라 9평에서도 새롭게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대표적으로 뭐 15번 아니면 21번 아니면 30번 이런 애들 있죠. 28번 확통 문제도 약간 신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리형의 가장 큰 특징은 낯설어요.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에게는 내가 보던 것과 좀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그 낯설음의 근원을 좀 추적하다 보면 약간 단원이나 과목을 통합하는 잡종적인 성격들이 좀 드러나요. 잡종. 그러니까 어렵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킬러는 사실 복잡도가 많이 낮아졌거든. 가나다 위아래 조건 막 상계있는 이런 뚱뚱한 30번이 아니라 한 3, 4줄짜리 30번이 나왔잖아요. 21번도 가나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짧게 박스 안에 핵심 최대 최소 조건이 등장했을 뿐이라고. 조건의 양이 줄어들었는데도 신리형이라 낯설고 잡종적인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라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줌킬러에도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라는 거지. 사실 이러한 출제 방향은 올해 평가원 원장 하시는 분이 이미 예고한 바가 있어요. 올해의 수능은 좀 새로운 유형을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내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발표했었거든. 그런 얘기를 허투루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잘 보여진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5번 같은 게 그래.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점 두 개 잡아서 어렵게 그냥 아주 무난한 계산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15번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의 문제인지 미분 적분의 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아와 벡터 단원의 문제인지가 애매한 약간 애매한 그런 문제였다는 거야. 21번에 미분이나 적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 세상에 알고 봤더니 고일수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타원의 정의 문제였어요. 2차 곡선이 세게 나왔습니다. 2차 곡선 21번에 나올 줄이야. 그치? 물론 함수화 되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적분과 관련된 어떤 성격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 개념 때문에. 하지만 본질은 2차 곡선이었습니다. 2차 곡선. 낯설은 신예형. 그래서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못 쳤을 거야. 실력만큼 혹은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칠 때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아직도 27 플러스 3이니까 내가 세 개를 빼곤 다 맞아야 되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안 돼. 이제 충분히 시험의 방향에 대한 가장 굵직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꽤 많다.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체제를 받아들이자. 알겠지? 이 체제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에 맞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은 구평과는 달리 실험적인 성격이 조금 약화될 거예요. 이번 수능에 21번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틀리세요. 그냥. 틀리란 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한 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라. 오히려 그러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교훈을 남깁시다.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얘들아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계산력이 중요했던 시험이에요. 사실 낯선 문제일수록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했던 계산과는 달리 기초적인 연산을 좀 많이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내가 예전에 고1 때 고2 때 했던 연산. 다른 쪽으로 이번에는 2차 곡선에 정수조건이나 자연수조건이 나왔는데 산술기하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했거든. 뭐 그런 예라든지. 앞에 3점, 4점 문제도 그냥 눈으로 씩씩 답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차근차근 차분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계산 연습을 지겨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낯선 문제일수록 심리형일수록 차분한 계산력이 요구됩니다. 오늘 계산 실수했거나 혹은 계산은 기본적인 계산인데 결국에 답은 맞았지만 자꾸 뺑뺑이 도는 계산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한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충분히 그럴 거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분하게 계산하는 계산력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하나, 더불어 하나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생각하면 확통이 원래 6평에 좀 까다롭게 나오다가 확통은 9평 들어서는 조금 순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러지 않습니다. 확통은 내년에 공통과목으로서 이과에서 기백이 사라지기 때문에 확통은 핵심 과목으로 들어올 거야. 그렇다고 확통이 킬러급으로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주관식에 웬만큼 힘이 실린 오늘 28번이 그랬단 말이지. 28번 같은 그런 스타일로 그냥 조금 까다롭기만 출제해도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통이 승부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확통 점수 까먹은 사람 되게 많을 거야. 빈칸도 꽤 까다로웠고 28번도 꽤 까다로웠으니까 아, 확통은 수능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해야 되겠구나. 꾸준하게 연습하자. 핵심은 한 번에 맞춰야 돼요. 객관식이면 교정해서 다시 풀어볼 수 있겠지만 주관식이잖아. 주관식으로 나온 문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의 연습을 주관식 스타일로 해야 된다. 한 번에 맞추는 것으로 조금 까다로운 수준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시험 교훈 다 얻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특별히 내가 오늘 점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낮게 나온 학생이라 할지라도 본질은 너무나 어려운 시험은 결코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알겠죠? 자, 중킬러가 강화되고 킬러가 약화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계산력 확보하시고 확통에 좀 신경 쓰자 정도가 오늘 가형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머지 이제 한 70일 70일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게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9평을 치고 나서 거의 막 일주일 혹은 2주일 심지어 한 달 동안 슬럼프에 빠지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들뜨고 내가 언제 대학을 갈 것 같은 이런 마음에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고 이 다시금 공부하는 N수의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9평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자기 공부 방향을 잡고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러한 학생이 이익이 돼 있다고요. 오늘 시험을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공유했던 이런 방향들 있지? 이 방향을 잘 점검하고 해설강의 참조하시고 아 이런 정도였구나 너무 쫄지 말자라고 생각한 후에 수능 때까지 지금까지 계획해 놓은 거 간단히 점검한 후에 거침없이 달려가자. 그러면 누구보다도 빛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수능이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촘촘하게 재정비한 후에 내일부터 다시 공부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화이팅!